저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PURE ACTIVE에 나와있는 D 블록에 나와있는 이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트랜지션 메탈이라는 걸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H를 다 빼이긴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되게 재밌고 내용이 그래요 일단 트랜지션 메탈이라는 거는 왜 트랜지션 메탈이냐면 이 S 블록과 P 블록의 캐릭터리스틱의 중간 사이 그러니까 이 S 블록과 이 P 블록의 중간 사이라고 해서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하고 또 이제 두 개의 캐릭터리스틱이 되게 뮤추어하게 다 드러나있어요 어떨 때는 S 어떨 때는 P 그래서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색깔이 있어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뒷블럭은 흔히 다섯 개 아니 뒷블럭은 다섯 개의 오비탈이 있고 최대 엘렉트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열 개가 들어가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 다섯 개의 어떤 워비탈이 이게 두 개로 쪼개져요 두 개로 쪼개지고 이 두 개의 어떤 게 워비탈 에너지가 더 커요 이건 피치예요 피치 틀어가면서 이게 이 블록들이 이 워비탈들이 쪼개지고 이 위에 거는 E, G 아래 거는 T, 2, G 그래서 이거는 D 스테이블라이지드 그리고 이거는 스테이블라이지드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게 왜 나눠질까 다섯 개니까 뭔가 많으니까 안스테이블하니까 나머지는 있는 게 자연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디스워드가 증가하니까 이것도 스펀테이네스하게 그걸 맞춰가려고 쪼개진 거고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엘레멘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자 빛이 들어오면 일단 기획상식적으로 당연히 여기 엘레멘트가 있어요 뭔지 몰라요 디브롤탈 메탈이라고 해요 여기에 빛이 노란색으로 빛이 쏘여졌어요 빛이 C의 속도로 뭐 이만큼의 에너지를 여기다 썼다고 합시다 근데 이 E는 말이죠 빛의 에너지는 플랭크상스 H와 빛의 속도 C 그리고 그거에 웨이븐트 남다를 이용해서 E 이런 이쿠이션을 쓸 수 있고 빛의 양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쪼개지고 얼마나 컬러 얼마나 많은 컬러를 낼 수 있는지 그게 달라지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 웨이븐트가 달라지잖아 이 웨이븐트가 달라지면 당연히 컬러 색깔로 바뀌겠죠? 빨간색은 빨간색에서 보라색 뭐 500 500에서 뭐 700 800 나뉘 미터의 차이인데요 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스펙트럼이 비지벌하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놀아야겠죠? 만약에 여기 엘렉촌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하나가 있는 거 대충 보죠? 뭐 스캔디움도 있고 뭐 그렇죠? 만약에 이게 스캔디움이라고 하면은 빛이 들어와요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럼 얘네가 엘렉촌들이 미쳐날 때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요 에너지가 높아지려고 왜냐하면 그래서 이 디스테이블라이즈 되니까 그 엔트로피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을 텐데 그러면 에너지를 다시 내보내야겠죠? 그럼 에너지를 다시 내보낼 때는 이게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? 에너지를 내보낼 때 또 같이 내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레멘트마다 각자 특수한 색깔을 독특한 색깔을 내보낼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예외가 몇 개 있죠? 만약에 엘렉촌들이 엘렉촌들이 이게 다 꽉 차가지고 아 몰라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 순서 같고요 꽉 차가지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할 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빛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색깔이 발생하지 않죠? 그게 크게 얘들이 이제 Zinc, 뭐 사디운, 수은 그런 거죠? 자 그러고 이거는 3D 블럭이잖아요 제가 3D 블럭인데 그 앞에 4S가 있죠 4S는 하나 있고 하나, 둘. 셋, 넷. 4S가 이거요 3D가 이거요 그 만약에 3D 블럭이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덟, 여덟, 아홉 개가 있어 아홉 개가 있는데 4S가 딱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얘가 그게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없어지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더 스테이블레이션 해치려고 이게 없어지는 거고 이 3D 이 오비들을 꽉 채우려는 의도겠지?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런 거 그리고 네 개 있는 것도 가능할 거야 왜 이러면 돼? 왜냐하면 만약에 네 개 있어 만약에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고 4S에서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어쨌든 더 스테이블해지려고 얘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얘는 없어지고 이게 반만 돼도 훨씬 더 스테이블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아쉽게도 색깔이 그렇게 잘 안 나와 왜냐면은 이미 얘네들은 스테이블해진 상태지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를 아무리 받는다 해도 얘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할 때 색깔을 내뿜기, 색깔을 띄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네들은 색깔이 잘 안 나타나 얘네들은 항상 안 나타나고 왜냐면 오갈대가 아예 없으니까 얘네들은 있긴 한데 공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힘들어 특히 얘네들은 왜냐면 여기가 서잖아 얘네들은 밤만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젠세션 매트들은 색깔이 있는 거고 다른 거는 왜 없냐고 질문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 얘네들은 자 피 자 피 피를 한번 봅시다 피는 세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만약에 얘가 가설을 세운다 얘네가 뭐 한 개랑 두 개 이렇게 나눠져 나눠진다고 칩읍시다 그리고 얘네가 오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어 근데 세 개라서 이미 얘네는 하나랑 종합되는 거야 이미 스테이블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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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인 애들은 아이씨 피인 애들은 S와 D의 마지막 끝에 있지 끝에 있으니까 이걸 지탱을 해줘야 돼 근데 얘네들은 중간에 있으니까 불안정하단 말이야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남아질 거야 그래서 트랜서션 메탈들은 신기해 되게 재밌어 얘네들이 보면은 얘네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일단 많지 그냥 열 개나 있어 이렇게 열 개나 쭉 있고 이게 다 메탈이야 수은만 실내 온도에서 액체고 나머지는 다 메탈이야 구리도 그렇고 Zinc Iron Manganese Titanium Scandium 다 철인데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철인 애들이 색깔을 막 바꾼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쵸?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 obviously 없